벌꿈은 그 자체로 복잡한 상징성과 다양한 해석을 내포하고 있는 꿈 중 하나입니다. 벌은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으로 그 존재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벌꿈은 개인의 감정상태, 사회적 관계,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벌꿈의 이유와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벌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벌은 그 자체로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꿈에서 나타나는 벌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벌꿈은 개인의 감정상태, 현재의 상황, 인간관계 등을 반영하며 꿈 속의 벌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은 자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곤충으로 꿈 속에서 벌이 나타나는 것은 노력과 성취, 일에 대한 헌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벌이 일하는 모습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성취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은 현재의 노력이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벌집을 만드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벌집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으며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은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있어 꿈 속에서 벌이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위험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벌의 공격적인 행동은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걱정이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에 쏘이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에 따른 감정적 고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이 공격하는 꾸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꿈 속 벌의 공격은 외부의 압박이나 갈등,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벌은 사회적 구조를 가진 곤충으로 벌의 사회적 구조와 협력적인 행동은 꿈에서 인간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벌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이 서로 협력하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협력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벌집에서 함께 일하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집은 협력과 공동작업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거두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 꿈은 때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벌의 행동이나 꿈 속 상황에 따라 꿈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암시하거나 향후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꾸미는 주변 환경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꿈 속 벌의 수가 많거나 활동이 활발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벌집이 부서지는 꾸미는 계획이 틀어지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 속 벌집의 파괴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꿈 벌에 쏘이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벌에 쏘이는 것은 현실에서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벌에 쫓기는 꿈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벌에 쫓기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꿀을 모으는 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꾸미는 꿈을 꾸는 사람이 주변 환경에서의 위협이나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벌의 공격적인 행동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벌이 많이 나타나는 꾸미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벌의 수가 많거나 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꿈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꿈일 수 있습니다. 벌집이 부서지는 꾸미는 계획이 실패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벌집의 파괴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1벌에 쏘이는 꿈 어시는 최근 업무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벌에 쏘이는 장면을 자주 꾸었고, 이는 그가 현재의 업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벌집을 만드는 꿈 B씨는 꿈 속에서 벌이 열심히 벌집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며,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벌과 협력하는 꿈 C씨는 꿈 속에서 벌과 함께 협력하여 큰 일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B씨는 그가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C씨는 이 꿈을 통해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 속에서 벌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꿈은 노력을 통한 성취, 스트레스와 위험, 사회적 관계와 협력, 경고와 주의 등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진 벌집을 보는 꿈, 자신이 벌집을 부수는 꿈 가정 내 불운으로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꿀벌에 관한 꿈 가족이 늘어나게 되든가 일자리를 얻게 된다. 꽃에 벌이 모여드는 꿈 경사가 있으며 잔치를 하게 되고 손님을 접대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을 호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상대방이 총구를 자신에게 향하고 있어 무서워 벌벌 떠는 꿈 고통, 역상, 특병, 불안 등의 가장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 나비와 벌이 서로 어울려 오락가락 울리는 꿈 부하는 목적이나 실행사항에 성취가 어렵고 말썽이나 손실등 곤란을 겪게 된다. 갑자기 날아온 벌에게 쏘이는 꿈 기혼자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며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며 명성을 얻게 된다. 벌에게 머리를 쏘인 꿈 남에게 화를 입게 된 벌떼가 외무행 소리를 내며 공격하는 꿈 남 모르는 괴한에게 공갈협박을 받고 시달림을 당한다. 불길하다. 벌떼에게 공격당하는 꿈 벌에게 쫓기는 꿈 다른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수 있다. 자신에게 벌떼가 덤벼드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거나 괸심 걱정이 생길 짐처 벌에게 발을 쏘인 꿈 돈이 생김 많은 벌떼를 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많은 벌이 달아나는 꿈 많은 벌이 달아나면 주위에 있는 사물이 흩어진다. 벌이 분봉을 하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이권과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는 발전 및 안정과 집안의 번성, 화목을 누리게 될 부귀의 길몽이다. 말벌이 나오는 꿈 말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타인의 악에 강한 경쟁 상대나 적, 중압감, 스트레스, 재난 또는 위험, 마음속의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말벌의 크기가 클수록 불길한 기온은 커지며 말벌대가 나온다면 더욱 위험한 꿈이 된다. 날아다니는 말벌을 보는 꿈이라면 감정상태가 기진이 된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면 흉몽으로 스트레스와 감정의 저하, 혼란을 의미하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의 부지를 예고한다. 반대로 평온하거나 행복하거나 긍정적인 감 말벌 죽이는 꿈 말벌을 죽이는 꿈은 자신을 위협하는 귀찮지만 두려운 존재를 제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선가 벌대가 외무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꿈 백화성, 시장 등 잡상인이 많은 곳을 찾아가게 된다. 시골장터를 찾아가게 된다.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큰 목돈이 들어오는 행제수가 있을 징조다. 벌통을 건드려서 벌대가 달려드는 꿈 입쟁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실수를 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시달림을 받게 된 벌집을 보는 꿈 선물을 받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들이 태어난다. 벌대가 외무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꿈 시장, 백화점, 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게 된다. 벌에게 쫓기는 꿈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위기에 처해 있어 분란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벌대가 자신에게 덤벼들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꿈 앗당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고통거리가 생겨 어려운 상황이 된다. 벌집을 건드려 벌에게 공격받는 꿈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격받을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비와 벌이 꽃에 날아드는 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진행되고 사랑이 깊어진다. 많은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벌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이 바빠지고 많은 일거리와 수익이 생긴다. 또는 큰 사업을 경영하여 많은 사람을 채용하게 되며 사업이 번창한다. 많은 벌이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된 벌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꿈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운다. 자신이 기르던 꿀벌이 모두 달아나 버리는 꿈 자신의 세력권이나 기업이 와야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벌이 꽃에 앉아 있는 꿈 자신의 일을 도와줄 조력자를 만나게 되거나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큰 말벌을 손으로 잡는 꿈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일이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또는 계약이 성서된다. 여왕벌을 보는 꿈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 기르던 꿀벌이 모두 달아나는 꿈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이 와야 되거나 자신의 세력권이 붕괴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 벌을 손으로 때려잡는 꿈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단체 기관 등의 방해 요소를 해결하거나 방해자를 제거하게 된다. 벌에게 팔손이나 다리 발을 쏘이는 꿈 재물운이 좋아지고 돈이 생기게 된다. 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재물을 잃게 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등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된다. 수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주위에 있는 사물이 흩어짐 벌에게 얼굴이나 머리를 쏘이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는 신변에 질병이 생겨 고생한다. 벌대가 집안으로 날아오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주위가 시끄럽게 된다. 불청객, 시달림, 싸움 등이 생긴다. 벌대가 꽃에 모여드는 꿈 집안의 큰 경사로 많은 손님을 치르게 된다. 누가 꿀벌이나 벌통을 주는 것을 받는 꿈 집안이 발전, 번창하는 여러가지의 기쁨이 따르게 된다. 꿀벌이나 벌통을 받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번창하며 기쁨이 따르게 된다. 숲 속에서 꿀벌통을 찾은 꿈 창작하고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 큰 말벌을 맨손으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유익한 계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꿈이다. 큰 벌대들의 공격을 받는 꿈 큰 벌대들의 공격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재앙이 닥칠 징조며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날 흉몽이다. 벌집이 땅에 떨어지는 꿈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닥별히 조심해야 한다. 벌대에 둘러싸여 빠져나올 수 없는 꿈 파산이나 보증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나비나 버리고 채 앉아있는 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약혼 연애를 하게 됨.